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자 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직석 제안에 단독으로 11분 동안 환답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화 해결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고 일본은 아베 총리가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확보하게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이달 중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2일 지소미아 만료 시한을 앞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이 지소미아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영입을 추진하다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자신에 대한 공감병 갑질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삼청교육대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보시장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찰 무마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근무했던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기상 악화로 어제 오후부터 중단된 독도 인근 해역 소방헬기 수중 수색이 제기됐습니다. 블랙박스가 위치해 있는 헬기 동체나 꼬리 부분에 파손이 심해 사고 원인 규명에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휴대전화 이용 시 쌓이는 포인트가 매해 연말 소멸되는 탓에 연간 5천억 원이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효기간 연장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태국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회담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사전에 약속된 회담은 아니고 문 대통령이 회의장에서 만난 아베 총리에게 대화를 제의해 성사된 깜짝 만남이었습니다. 시간도 11분에 불과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대화하는 게 대단하거나 또는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만 저희가 오늘 톱뉴스로 준비를 한 건 최근의 한일 관계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제안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최악의 사태는 벗어나보자는 두 정상의 속마음이 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 해석에는 여전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대통령을 동행 취재하고 있는 최지원 기자가 방콕에서 전해온 소식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일 정상은 어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사전 만찬장에서 짧은 악수만 했습니다. 오늘은 통역관만 배석한 채 한 쇼파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장에 늦게 도착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자리로 이끌어 11분 동안 깜짝 환담이 이뤄졌습니다.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고위급 회담 검토를 제안했고 아베 총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에 노력하자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원칙적인 입장을 확실히 전했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 준수 요구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위급 협의는 외교 당국자 간 협의로 가능한 모든 방법은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발언의 수위도 낮췄습니다. 우호적인 분위기였다는 청와대 평가에 일본 외무성 측은 답하지 않겠다며 한국 측에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깜짝 환담은 문 대통령의 즉석 제안으로 성사돼 사진도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이 찍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일 대화 노력이 일본의 이해보다는 미국의 중재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태국 방콕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오는 22일 만료된다는 사실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이 만만치 않고 북한의 연이연 미사일 방사포 발사로 인한 안보적 측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열리는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최종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차정선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달 16일부터 19일까지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한일 양국이 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고노다로 방위상이 개별 회담을 열어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협의할 거란 관측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예정일인 22일을 짧게는 사흘, 길게는 엿새 앞둔 시점입니다. 지난 6월 비공식 면담을 제외하면 한일 국방장관의 공식 회담은 1년여 만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국방부 분위기는 지소미아 유지 쪽으로 기우는 모습입니다. 앞서 지난 1일 고노 방위상도 북한 미사일 대처를 위해 한미 양국과의 연대가 없어선 안 된다며 한국 측에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의중에 달렸습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징용 소송과 관련해 한국 내 여론이 납득할 만한 지원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최고위급의 물 및 조율 가능성을 엿보인 언급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북한의 연내 3차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12월, 즉 다음 달에 이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곧 실무회담이 열리고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신중명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달인 12월에 미국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놓았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12월에 정상회담을 하려면 이달 중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미국 실무회담을 열어 의제를 조율할 것이라고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북미 실무회담이 11월 중이나 늦어도 12월 초 개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도 임박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 2차 미국 정상회담에 앞서 김 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신포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신형 잠수함을 진수시키면 시험 발사가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국정원의 오늘 보고 가운데 또 하나 눈길을 끈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삼촌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 체코 대사의 근황이었습니다. 김 대사는 80년대 후반부터 유럽으로 나가 30년 이상 해외 공관에서 생활해 왔는데 최근 갑자기 교체돼 곧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김 대사의 매형인 김광섭 오스트리아 대사도 함께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돼 북한 권부에 무선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위병수 기자입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평일 주 체코 북한 대사가 조만간 교체돼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김평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의 이복 동생으로 김 위원장에게는 숙부입니다. 김평일 대사는 한때 김정일 위원장과 후계자 경쟁을 벌였지만 김일성 생전인 1988년 헝가리 대사로 나간 이후 줄곧 핀란드, 폴란드, 체코 대사 등을 전전하며 유럽에서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해왔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김평일 대사 일가의 귀국 지시는 김정은이 김 대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포리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난주 국회에 출석해서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을 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에 나온 정경두 국방장관은 정 실장의 이 발언을 감싸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 그렇지 않다. 북한은 이미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국정원장도 마찬가지였죠. 안보실장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이 중요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의 이 발언을 감싸려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았냐고 의원들이 거듭해 묻자 초점을 흐리기도 합니다. 이동식 발사대다, 고정식 발사대다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북한의 군사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도록 면밀하게 항상 동향을 감시하고 있고. 의원들의 질타는 이어졌고. 우리 군에서도 그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하고 왔는데 갑작스럽게 그래.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한다면 이게 지금 NSC가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정 장관은 결국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이용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을 쏘고 일정 지점에 가서 다시 발사대를 거치하고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며 결국은 이동식 발사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안보실장이 이동식 발사대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벌어진 논란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탄도미사일을 이미의 지점으로 이동시켜서 직립을 시키고 발사 준비를 마치면 이동식 발사대의 역할이 끝나는 겁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자유한국당 1차 영입 인사로 거론되다가 막판에 영입이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오늘 자신의 문제와 관련한 해명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해명보다 발언 여러 대목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른바 공관병 갑질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향해 삼청교육대에 보내야 한다고 한 말이 특히 논란입니다. 자유한국당 입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관병 갑질 의혹을 해명하고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히려던 박찬주 전 대장의 기자회견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 갑질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며 삼청교육대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관병 갑질 의혹에 과장된 것이 많다며 사회 통념상 그 정도는 인정해줘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임태훈 소장은 박 전 대장의 삼청교육대 발언에 봐주면 안 되겠다며 군인연금이 박탈됐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은 자신을 정치로 불러낸 건 황교안 대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우리 군이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강분이 2년 반 만에 스스로 민병대라고 판탄할 정도로 전락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 그리고 군 가족들에 대한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이다. 선교안 대표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든지 쇄신을 하자는 목소리는 쑥 들어갔습니다. 대신 이해찬 대표는 안정적인 당 운영을 강조했고 총선기획단도 출범시켰습니다. 공천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현역 의원들이 말조심하는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불거진 이해찬 대표 책임 문제를 논의하려던 민주당 의원총회의 결론은 질서 있는 쇄신이었습니다. 잘못한 게 있는데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성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고음이 있을 때 쇄신해야 한다 등의 발언이 나왔지만 지도부를 겨냥한 쓴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총이 여러 차례 연기됐고 이 대표가 이미 공개적으로 사과한 데다 조국 사태 이후 한국당의 실수가 잇따르면서 당 지지율이 반등 기미를 보이는 것도 당내 비판의 소지를 줄였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마음도 괴로웠다면서도 총선 체제로의 국면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 기획단도 출범시켰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당에 쓴소리를 해왔던 금태섭 의원, 프로게이머 출신 사회운동가 황희두 씨 등이 기획단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정부 서울청사안에 위치한 금융위원회로 들어갑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 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금융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 자료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의혹이 있는 업체 두 곳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달 30일 대보건설 본사 등 4개 업체를 압수수색한 지 닷새 만입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정책국장 당시 각종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에 감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징계 조치 없이 부산시 경제부 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최근 검찰이 업체들을 압수수색하자 다음 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2월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청와대가 무마시켰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습니다. 수사 의뢰는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았고.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잡고 잇단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감찰 무마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TV조선 이태웅입니다. 김 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공관의 아들 부부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적이 있었는데 또 공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4억 원이 넘는 나라 돈을 함부로 가져다 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도 불투명하게 이루어진 것 같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입니다. 김 명수 대법원장 취임에 맞춰 2017년 9월부터 3개월간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총 16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국회와 기획예산처는 10억 원 미만으로 하라고 예산을 깎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법원 행정처는 4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무단으로 갖다 썼습니다. 무단으로 끌어쓴 돈 중 2억 8천만 원은 사실심 충실화 예산이었습니다. 재판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려고 전문가 참여와 증거 수집 강화에 배정된 예산입니다. 법원 시설 확충 보수비로 배정된 1억 9천만 원도 공관 리모델링에 썼습니다. 예산 전용 과정에 국회 의결도 기재부 보고도 없었습니다. 전용된 예산의 상당 부분은 공관의 외관을 고급 석재로 바꾸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경찰이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는 배우 윤지호 씨를 강제로라도 데려와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권 무효화를 신청하고 인터폴의 적색 수배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캐나다 수사당국과 협조만 잘 이루어지면 윤 씨 강제 소환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갑자기 캐나다로 떠난 배우 윤지호 씨. 구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등 5가지 혐의로 고소고발돼 경찰이 3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발부된 체포영장을 근거로 윤 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인터폴에 요청했습니다. 적색수배는 인터폴의 최고 등급 수배로 피의자를 현지에서 체포해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습니다. 인터폴에서는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5일 안에 적색수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외교부에 윤 씨의 여권 무효화 신청도 접수했는데 두 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색수배가 내려져도 캐나다 수사당국에서는 혐의의 중대성과 함께 윤 씨의 체류 자격, 영주권 여부 등을 따져본 뒤 송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캐나다 수사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윤 씨를 국내로 데려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송환 절차가 지지부진할 경우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독도 앞바다에서 추락한 소방 헬기 소식 이어갑니다. 추락 다섯째입니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해서 오늘 낮부터 수중 수색을 재개했는데요. 울릉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성현 기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블랙박스 확보가 시급한데, 오늘 수색에서 블랙박스 위치가 확인됐다면서요? 네, 해경은 오늘 기존에 발견한 헬기 꼬리동체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수심 78m 아래에서 무인 잠수정으로 정밀 조사한 결과, 꼬리날개 동체는 블랙박스와 보이스레코드가 있는 부위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꼬리날개 부분을 손상 없이 인양한다면 추락사고 원인을 밝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실종자 수색을 마친 뒤에 블랙박스가 장착된 꼬리날개를 인양할 계획입니다. 독도 해상에 내려졌던 풍랑예비특보는 오늘 해제됐습니다. 해경은 해상과 수중 수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색 범위가 서울의 5배쯤이라 아직 추가 실종자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종자 가족이 헬기가 폭발하는 영상을 봤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부 언론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폭발음과 불꽃이인 뒤 헬기가 추락하는 영상을 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부인했습니다. KBS에서 받은 영상에는 이륙 장면만 있고 추락하는 장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영상을 실종자 가족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도에서 TV조선 유성현입니다. KBS는 독도 헬기 사고의 이륙 영상을 확보했지만, 이를 숨기고 경찰의 요청에도 제공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거셉니다. KBS가 사과를 담은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비판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해명이 석연치 않기 때문이겠죠. 또다시 논란에 휩싸인 공영방송 KBS에 오늘의 포커스를 마쳤습니다. 독도에서 소방헬기가 추락한 지 닷새째. 실종자 5명의 가족들은 1분 1초가 애가 탑니다. 바라는 건 당연히 실종자들을 빨리 구하는 거죠. 뭐 있겠어요. 그런데 지난주간 방송사인 KBS를 향해 분노를 터뜨립니다. KBS가 독도 경비대에 사고 영상 제공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죠. KBS는 지난 2일 헬기 이륙 영상을 확보했다며 9시 뉴스 첫 기사로 이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KBS는 일부 영상을 누락해 제공하고 보도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자사보도 욕심에 국민의 재난 상황에 눈감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지난 4월 축구장 면적의 720여 배를 태운 강원도 고성산불. 당시 KBS는 강릉에 있는 기자를 9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고성 화재 현장에 있는 것처럼 허위 중계해 관계 당국의 중징계를 받았죠. 지난 2년 동안 KBS가 재난방송을 50분 이상 지연한 건 35건. KBS는 10시 53분 내야 첫 특보를 송출하게 되고 그것도 한 10여 분 만에 다시 중단하고 정규 방송인 오늘 밤 김재동을. 양승동 KBS 사장은 재난방송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고성산불 재난방송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후 전사적으로 TF를 구성해 매뉴얼을 보강하고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이번에 또 신뢰도에 흠집을 남겼습니다. 동해를 일본해 백두산을 창바이산으로 표기하고 일장계의 야당 로고를 합성한 사건. 최근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장관 취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고. 이에 양승동 사장이 굴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KBS가 큰 진통을 겪었죠. 제가 사장이면요. 다 보직 게임이에요. 공영방송이란 이유로 KBS는 국민들 전기요금에서 매년 수신료 6천억 원을 걷어가죠. 그만큼 공영방송에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지난주 서울에서 월드투어 마지막 콘서트를 가진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교통사고를 내서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본인의 착오로 사고가 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를 우려해서 구체적 언금을 피하고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최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 한남 오구리 인근에서 차를 몰다 교통법규로 위반해 지나가던 택시와 부딪힌 겁니다. 당시 사고로 택시기사 A씨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국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음주 여부를 확인한 바 음주 측정제로 음주 사실은 감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정국은 사고 경위에 대해 간단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정국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고 본인의 착오로 접촉사고가 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조치를 취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 팬카페에서는 팬들 상당수가 사고 소식에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내사 단계에 있다면서 앞으로 인적 피해 등이 확인될 경우 전국을 정식 입건할 계획이고 아직 소환 계획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어제 전북에서 미니버스가 추락해 노인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만, 18년 된 해당 버스에는 대부분 안전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6개월마다 받은 자동차 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스나 만안 검사였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미니버스가 종이장처럼 구겨뒀습니다. 양파 농장에 일하러 가던 노인 12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버스가 추락하며 뒤집혔는데 탑승자 대부분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피해가 컸습니다. 사고가 난 미니버스는 17인승이지만 앞쪽 좌석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좌석에는 안전띠 장비가 아예 없었습니다. 뒷자리에 안전띠를 장착하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사고 미니버스는 18년 전 출고된 차량입니다.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지만 뒷좌석에 안전띠가 없이도 계속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대행한 공업사가 뒷자리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버스 소유자 60살 전모 씨는 자가용으로 차량을 등록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장거리 밭일 근로자를 운송하며 불법 영업을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부산의 한 은행 대여금고에 들어있던 돈 수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고객 금고에서 마음대로 돈을 빼내기 위해서 열림장치 지문을 아예 자신의 것으로 바꿔놓는 간큰 행동을 벌였습니다. 하동훈 기사입니다. 부산의 한 대형은행 지점입니다. 부지점장 A씨는 지난 6월쯤 고객 B씨의 정기예금을 몰래 해제하고 4억 원을 빼냈습니다. A씨가 전산을 조작했지만 은행 상시 감사 시스템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런데 은행 자체 조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A씨가 고객 B씨의 대여금고에서도 수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A씨는 등록한 고객의 지문을 자신의 지문으로 변경했습니다. 정상적인 지문 변경 절차로 꾸며 동료 직원들도 속였습니다. 은행은 피해 고객에게 사실을 알리고 부지점장 A씨를 면직 처리했습니다. 은행은 지난달 30일 직원이 고객 돈을 빼돌렸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과정에서 은행 내부에 공범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지 한 달 반 정도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돼지 4만여 마리가 살처분된 인천 강화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강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집과 밭 사이에 초록색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비닐과 흙 사이 곳곳에 설치한 배기관에서 악취가 흘러나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살처분한 돼지 매몰지입니다. 돼지 매몰지는 이 마을에만 6곳이 있습니다. 돼지 1천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한 곳입니다. 매몰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악취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보겠습니다. 악취 농도를 측정한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기준치의 2배, 다른 곳은 6배가 넘었습니다. 굉장히 심한 편이고, 보시다시피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매몰지 두 곳 모두 주택에서 15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최소 30미터 떨어진 곳에 매몰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도 위반했습니다. 매몰지 규정을 어긴 곳은 강화와 김포에만 6곳으로 드러났습니다. 갑자기 많이 묻어보니까, 그런 기준상자가 예로가 생겨서, 기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정부는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매몰지는 장소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통신사들은 휴대전화 고객들에게 멤버십 포인트라는 걸 줍니다. 이 포인트를 이용하면 극장이나 식당, 편의점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고객이 사용하지 않고 사라지는 포인트가 매년 수천억 원어치에 달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소비자 탐사대의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빵집에서 선물을 사는 두 사람. 케이크와 쿠키 같은 제품을 샀는데, 내는 돈이 다릅니다. 60대 남성은 5만 4,100원을 냈지만, 20대 남성은 4만 5,900원, 8,200원이 쌉니다. 핸드폰 통신사 포인트를 써 할인받은 겁니다. 영화관 갈 때 많이 쓰고, 찾아보다 보니까 몇 개 있어가지고. 안 했었어.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안 해왔기 때문에 개념이 별로 없어요. 통신사 포인트를 적극 쓰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5만 포인트 정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안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0원입니다. 처음 안 써버렸다니까 혜택도 뭔지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정작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은 불만입니다. 아무리 포인트가 많아도 최대 결제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하루에 한 번만 쓸 수 있는 등 각종 제한이 많습니다. 포인트를 쓰려면 핸드폰 앱을 깔아야 해 포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고. 왜 포인트 안 쓰신 이유는 있으세요? 있는지를 몰랐어요. 다 종류가 많으니까. 포인트 제휴업소는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이 통신사 포인트는 써있지도 않은데요? 안내를 잘 안 해주니까. 하는 방법이나 그런 걸 잘 몰라서. 통신사 포인트 유효기간은 1년이어서 매년 연말이면 그해 받은 포인트는 사라집니다. 유효기간 혹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전혀. 약정기간 동안 한 2년? 지난해 통신사들이 지급한 포인트는 약 8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5천억 원은 사용되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또 5명 중 4명은 포인트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신사가 포인트 할인 제휴사를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소비자 중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비용을 토대로 해서 아마 요금제, 수입 요금 제도를 설계를 했을 거예요. 소비자들이 포인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기업은 그만큼의 어떤 부당한 이득을... 올 연말까지 안 쓰고 하는 게 없이 그냥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올 연말이면 또 쓰지 않은 포인트 수천억 원어치가 사라집니다. 소비자 탐사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술집과 음식점, 벽은 물론 술병에까지 얼굴을 장식하는 주류 광고 모델은 연예인 인기의 척도로 불리기도 합니다. 주로 여성 연예인을 모델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광고가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술도 담배처럼 광고를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주류 코너에 질비한 녹색병. 수지와 아이린 등 인기 연예인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같이 한 잔 권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외국인에겐 신기한 광경입니다. OECD 회원 국가들 가운데 이렇게 술병에 연예인 사진이 부착된 술 광고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광고가 특히 청소년 음주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이를 금지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10대 청소년 위험 음주율과 알코올 중독자 수는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해에는 담배값처럼 술병에도 경고 그림을 붙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규제가 금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술에는 비교적 관대한 문화를 바꾸는 일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 대선을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 반대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탄핵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더 많아진 건데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스캔들에서 트럼프에게 불리한 증언이 쏟아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종합격투기 경기장을 찾은 트럼프 미 대통령. 야유와 환호가 함께 쏟아집니다. 갈라진 미국 민심은 대선 1년을 앞두고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는데 탄핵 찬성률이 반대를 앞질렀습니다. 탄핵 조사를 촉발한 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민주당 대선 후보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 트럼프는 내부 고발자의 신원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조사는 사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1년 남은 미 대선의 가장 큰 편수로 떠올랐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가 겨울을 앞두고 또다시 가스실을 이렇게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때문인데요. 학교는 문을 닫고 비행기는 회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타지마을에는 외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공기청정 차량이 배치됐습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인도 뉴델리 전체가 히뿌연 스모그에 휩싸였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대통령궁 앞으로 군인들이 행진하고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도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뉴델리 초미세먼지 농도는 WHO 기준 40배에 육박해 가스실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입니다. 인디라간지 국제공항에선 지하 확보가 안 돼 37개 항공편이 우회했고 비행편 취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전체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방진 마스크 500만 개가 학생들에게 배포됐습니다. 타지마을 앞에도 첨단 공기청정 차량이 긴급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델리는 겨울마다 최악의 수목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농작물 소각에 자동차 매연과 난방, 공사 먼지 등이 더해지면서 인도는 최악의 오염도시 15곳 가운데 14곳을 보유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쌀 소비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2030층을 겨냥해서 소량 포장, 고급하는 기본이고 쌀집이 아니라 갤러리인 듯 책방인 듯 공간의 변화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이루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은은하게 들리는 재즈를 배경으로 책을 보는 여성. 그런데 고객이 살아온 건 책이 아닙니다. 사각형 모양의 소포장된 쌀이 군데군데 진열되어 있는 이곳. 혼전시식 경우에는 300g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쌀 가깝입니다. 그림과 책으로 갤러리 같은 분위기를 내고 1, 2인용 소량을 세련된 포장지에 담아 젊은 층에게 구매욕을 자극합니다. 자취를 하다 보니 쌀을 조금씩밖에 안 먹고 집에서 밥을 많이 안 먹는데 이렇게 조금씩 포장이 되어 있는 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국내 쌀 소비량은 감소세지만 가정 간편식을 중심으로 쌀 소비가 늘면서 제대로 된 한 끼를 위한 밥 문화가 확산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쌀의 고급화는 자연스러운 현상. 한쪽에 진열된 쌀의 품종만 10여 종에 달합니다. 품종의 다양화로 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밥 소물리에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쌀도 커피처럼 기호, 취향을 따라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오바마 가면을 쓰고 오바마 포스트를 펼쳐던 사람들. 퇴임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모시자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프랑스 청년들입니다. 오바마처럼 참신하고 유능한 사람을 영입해 낡은 프랑스 정치를 바꾸자고 주장합니다. 현실성 없는 얘기지만 기성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염증은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이 노래가 우리 선거 때마다 인기 로고송이 된 것도 물갈이를 원하는 민심을 반영합니다. 바꿔라, 바꿔라, 다 바꿔라. 이번이 아니면 못 바꾸니. 드라마 대장검 주제곡을 개세한 물갈이 송이 등장한 2004년 총선에서는 당선자 5명 가운데 3명이 정치신인 초선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을 타고 초미니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단숨에 과반 정당으로 올라섰죠. 당시 한나라당은 개헌 저지선 100석을 목표로 잡았을 정도로 참패를 각오했습니다만 121석으로 선전했습니다. 최병렬 당시 대표까지 불출마하며 현역 의원 5중 2를 교체한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한국당의 처지는 그때보다 훨씬 더 절박합니다. 하지만 탄핵 이후 총선을 앞두기까지 뭐가 바뀌었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당도 중요합니다만 야당이 건강해야 국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심은 자유한국당의 해체에 가까운 쇄신과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 낙마 이후 자유한국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납니다. 초선 의원까지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은 일찌감치 불출마 의사를 밝혔던 의원들까지 잇따라 말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 4중 1명을 교체하는 태풍급 물갈이를 예고하는데 한국당은 단 몇 사람 영입하면서도 벌써 삐걱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와대가 가져다 바치고 국민이 뒤에서 밀어올려준 당 지지율이 조국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필리핀 이주 여성 출신 이자스민 전 의원이 한국당을 떠나 정의당으로 간 것도 한국당으로서는 아픈 대목입니다. 한국당에서 왕따를 당해 외롭고 힘들었다는 얘기까지 들려오는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복은 타고났다는 한 정치인의 말이 그리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11월 4일 앵커의 시선은 대통령의 야당복이었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도 물러나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났죠. 마음까지 즐거워지는 날씨였는데요. 당분간 오늘처럼 하늘 표정이 계속 좋겠습니다. 내일 세차하시면 일요일 전까지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네요. 또 오늘은 햇살이 매우 따스했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금요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3도를 기록하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될 수 있으니까요. 따뜻한 코트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부지역은 오늘 밤까지 소나기가 오겠고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 18도, 대전 19도, 대구는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